전남 지역 해수욕장 예약제가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.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해수욕장이 처음 들어갈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며 증상이 없을 경우 입장 가능을 알리는 팔찌를 나눠줍니다. 팔찌를 차지하는 이용객은 해수욕장 출입이 제한됩니다. 예약은 바다여행 홈페이지와 전화로 가능하며 이용객이 적은 곳은 당일에도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